한 국민들로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기회를 당당하게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죄입니까? 누가 죄입니까? 이대로 손이 퇴근 전 대한민국 지경죄 국가보안법 이용해서 노동자 한 천만경죄 해순과 빅대로 대한민국 지경죄 매금 참사 일으켜는 순서고 헌법하게 낭팡한 죄 오 공중은 대한민국 오늘 국민들은 속였어요 그 이유는 안전한 애토리의 경우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 진짜로 아 드러싱다 아 욕하면 안 돼 아 세긋대 중랑중작일 공농자 시에 대고 5년 만에 심어본 죄 4년 만처럼 갱세하며 국민들 논압한 죄 사이비 천공세스는 천공 국정에 농담 요리는 죄 허위로 위력도 조작하고 동문이 맘대로 표정한 죄 재실이가 내생 전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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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특 이상 아, 더워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에 남고자 없다며 그중에 첫둑이 태양을 구입하며 제재 내게 고조심인제 성재 다가버려겠다며 계속해서 전쟁을 부르고 일본에게 급상가리울서 자의 내 귀를 더 주제 한반도 편받을 천천히 많이 천국의 제빼돈이다 부가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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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을 잃지않고 겸손한 자재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똑똑히 보셔 국민생명 외면하는 모든 분들의 위상을 인생 자체가 저작인 김건희 대체이 나라 대통령과 그 보이는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나의 국민으로 태어나 죽음을 위해 죽음을 드는 것 이것이 참된 여왕이니 나 기꺼이 싸워가리라 영원히 가신 모든 분들의 윤석을 거짓벌 가룻을 숨지 마시고 윤석을 흔진과 김건희 특범을 생계에 날려주시오 신난다 부가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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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과연 두가체인이다 나라를 멈추자 우리가 우리들은 죽음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과연 두가체인이다 나라를 멈추자도 우리들 뭐룩할자두인이다 나라를 멈추자 우리 과연 dwarf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